아니, 하비스! 하비스! 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게 말이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게 지금... 해주라는 술이 있는데, 이건 당뇨의 0%예요, 0% 술 내기셨어요? 아, 이거 마시면 되잖아, 이건 당뇨... 아이고, 당뇨는 0%라도, 선생님. 알코올은 어떡하려고, 알코올이, 알코올이 술이잖아요, 알코올. 에휴, 또 그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우, 저렇게 술이 마시고 싶을까? 이거 뭔데요? 뭔데요? 이거 또 힐링 술이라는 게 있네, 힐링.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고지혈, 고혈압, 당, 뭐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안 끼치는 이 술이야. 이게 국민기준실이 개발했대. 이것도 알코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전혀 관계없다는 거야. 이거 먹어도 되잖아. 국내 기술진이, 그럼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 술 하나 못 만들라고. 여기 전화번호도 있잖아, 전화번호. 어, 그래, 알았어. 아우, 바로 전화하시네. 하여간 성격 급해요. 응? 전화번호가 없다놔? 없는 번호래요? 어. 아, 제가 하나 찾아뵙게. 대... 이게 그래요? 잠시만요. 힐링. 응. 이거 홈페이지도 없어졌어요 홈페이지도 없어졌어요 완전 없어진던데 이런게 왜 발명을 해놓고서는 만들어놓고서는 왜 전화번호가 없어 검증이 안된거라서 없어진거 아닐까 마느라 업장 무너지는 소리 좀 들으세요 선생님 술이 중요해요 선생님의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하고 술도 중요하지 술이 우선이에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난 건강 생각하기 전에 먼저 술부터 배웠거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인건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하는건 모든게 다 잘못됐다 자기 만난거 빼놓고는 다 잘못됐다 그러니 자기만난거 빼놓고는 다 잘못됐다 그러니 절대 그렇지는 않아 절대 그렇지는 않고 그러셨잖아 혼자 정말 엉망으로 사셨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제 마음을 선생님이 알아주시고 따라주시면 선생님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술이 인체에 해롭다는건 알아요 아시죠? 근데 모든게 이렇게 죽어다가 갑자기 해카닥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충격이 준다고 제가 좀 무리하게 선생님한테 금주시키는거에요? 되게 패는 사람은 무리하게 패다고 말하지 아니 저는 나름대로 살짝 금주시키는거 죽었다는거지 아유 나름대로 내가 조절해드리고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 내가 참고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네 네 선생님 알았어요 이러면서 내가 몰래 술 먹는 것 밖에 없지 아유 못말려 진짜 나는 뭐 술이 내가 지금 살아온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술이 나한테는 산소죠 산소 난 술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술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뜻대로 안되니까 좀 안타깝죠 선생님이 건강해야 다들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거고 어쩔 때는 막 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어요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너무 건강을 생각하면서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좀 드시고 싶을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잘 안타깝고 저는 또 다른 마음도 없지 그는 안타깝고 그는 안타깝고 그는 안타깝고 그는 안타깝고 그는 안타깝고 그는 안타깝고 그는 안타깝고